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가는 어떤 인연들이 선선한 바람으로 불어와서 조금씩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적지 않은 어떤 회한도 남게 하는 완연한 가을이 성큼 다가선듯한 느낌입니다. 꽃으로 만나서 낙엽으로 헤어지는 이러한 어떤 가을을 걷다 보면 나 자신도 어떤 경건한 그러한 빛깔로 물들이고 싶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힘에 겨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요.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진실된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하늘을 마무리하는 어떤 결실의 계절이에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진다는 어떤 천고마비인 것처럼요. 우리의 소망이나 어떤 우리의 사랑이나 행복도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계절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은 어떤 고통과 번뇌로 물들어져서요. 결코 뭐 아름답거나 행복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러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답고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옛날에 한 스승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피해야 할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각기 대답을 했어요. 눈이 어두운 겁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다투는 이웃과 사는 것이 나쁩니다. 또 어떤 제자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스승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인간이 피해야 할 가장 나쁜 것은 바로 악한 마음이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해방이 되면서 조선 불교 총정을 하셨던 분이 계시죠. 석전 박용호 대종사님이라고요.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을 만드신 이청담스님이나 이런 분의 청담스님의 스승이셨는데요. 석전 박용호 대종사님의 사실은 수양아들이죠. 건당 제자라고 그러죠. 일곱 번째 제자님 청담스님인데요. 그 석전 박용호 대종사님이 법맥으로 증조할아버지 뻘되십니다. 제가 그분의 첫째 제자 운기 스님 또 그분의 첫째 제자 배우관 스님 법맥을 잇고 있으니까 조선 불교 총정이셨던 석전 박용호 대종사님 개운사에 계실 때 제자들이 스님 절에 떨어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양념도 떨어지고요. 기름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모도 떨어지고 모도 떨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껄끌껄 웃으시면서 야 이 녀석들아 뭐가 그렇게 말이 많노 떨어진 건 하나뿐이었구만 한단 말이에요. 예? 돈이 떨어졌구만 돈이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것이 뇌리의 스치입니다. 그러죠. 세상에 우리가 좋고 나쁘고 어떤 선과 극락과 지옥 행복풀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마음속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 불자님들 깊어가는 가을에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아름다운 행으로 아름다운 행복 읽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76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지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장보사림 정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장보사림의 원력이 너무나 대단하고 한량이 없으셔서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난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소원을 세워서 그 원이 훌륭해서 대원본전이라고 했고요. 지장보사림은 아직도 부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문의 니승상입니다.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깨우침을 얻으신 분이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깨우침을 얻으신 분을 성문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은 스님들 할 것 없이 전부 부처를 이루면 성문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성문의 여성이었다라고 해서 니승상 그래서 여러분들 지장보사림상을 보면 어때요? 두건 같은 거 마우라 같은 거 농촌이라는 보살님이 마우라 쓴 것처럼 두건을 쓰셨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문의 니승상을 하고 계시고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돌아가시고 새로운 어떤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까지 지옥아기 축생 인천수라 육도윤회를 구제 그러니까 중래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여건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 부촉을 받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 신중 신장 정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신중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신중은 신신자에 무리중자를 써요. 그래서 신의 무리 또한 신장이다 하는 것은 장군장자를 쓰는데요. 신중 가운데 장군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장 신중정근 신중불공 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신중불공 그렇지 않아요? 신중불공 신의 무리들을 줄게 바로 뭐예요? 음식물을 갖다 바치고 그 초대를 해서 음식물을 드리고 신중들한테 법문을 듣는 것 그걸 갖다 우리는 신중불공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바로 신중불공 신중의 무리를 이런 식으로 화음 성중을 계속 시간 따라 부르지 않아요. 여기에서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의 무리를 뜻해요. 신의 무리를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인들 신을 믿지 않는 종교이면서 왜 절이나 또 여러분들 뭐 가람 승가람 말을 줄인 말이 가람이지 않아요? 뭐 어제 법문때도 제기했지만 우리가 흔히들 뭐 태권도장 합기도장 도를 이룬 장소라 도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절에서도 도장이라고 쓰긴 똑같이 써요. 쓰는데 도량이라고 읽는단 말이죠. 도를 이루는 장소다. 또 가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승가람 마라 휴식을 취하는 공원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공원이 승가람 마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가람이에요. 불교 최초의 절에 빔사람 왕이 만들어주신 대나무 숲에다 재어줬다라고 해서 중림정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곳이 바로 다람쥐들이 사는 공원이다 해서 갈란타 공원 이라고 해요. 갈란타 공원 갈란타 공원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정사 이렇게 정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청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그 공원이 다람쥐 공원이 가란타 공원이 바로 가란타 승가람 아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가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절에서 보면 사실은 산신 이런 거는 불교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중도 불교가 아니지 않냐 신중이 됐든 산신이 됐든 결국은 신중은 신중은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화엄경을 설하셨을 때 모여든 신의 무리들을 우리는 화엄성중이라고 해요. 화엄성중 그 화엄성중 가운데 화엄경의 본문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신들의 무리를 우리는 화엄성중이라고 해요. 신중 정문을 할 때 우리가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법이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고 해서 나도 불법에 귀를 해서 불법을 배워서 불법대로 행을 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불법에 귀이하신 이런 신의 무리들을 우리는 호법성중이라고 해요. 보아로자 법법자 그래서 호법성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신중 불공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신중의 무리나 우리 불장인들하고는 도반관계 입니다. 도를 같이 이루는 부처님법을 같이 보호하는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법을 배우고 익히고 보호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친구사이란 얘기에요. 친구 같은 도를 이루는 친구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속인들은 그런 신들을 우상숭배하듯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어떤 호법성룡들을 우상숭배하듯이 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동료로서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공기도 하시면 산보통청을 하든 관음청을 하든 지장청을 하든 약사청을 하든 미타청을 하든 끝나고 나면 퇴공을 하지 않아요. 퇴공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께 음식 공양을 올리고 퇴공 그 음식을 물려서 어디로 갖다 줘요? 신중전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중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중전에 다 놓고 반야심경을 하지 않아요. 바로 신들도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는 그런 우리 도반과 같다는 이야기 옛날에 제가 촌에서 컸는데 옛날에 보면 어른분들 음식 상하고 여자분들 음식 상하고 따로 드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할아버지 상 별도로 따로 드리고 아버님이 남자들 상 별도로 주고 여자들은 여자들 이렇게 해서 드시고 어머님은 거기에서도 안 드시고 상 다 치우면서 나가서 정지라 그러죠? 정지 부엌에 가서 혼자 이것저것 남긴 거 드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가 아닌가 싶어요. 신중들은 불보살님과 함께 음식을 못 드시고 불보살님 음식 자시고 나면 태공 물려온 상으로서 음식을 자신다 해서 바로 신중균의 태공으로 반야심경을 하는데요. 반야심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야심경은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나가는데요. 가장 큰 지혜로 지혜를 터득해서 바라밀다 깨우침을 얻는 행복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또한 가장 마음적인 말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법으로 행복을 찾아라는 반야심경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중경이 꼭 반야심경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대장경에 보면 신중들의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품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어떤 화음경 중애운 집에 보면 39위 39위 신장이 나오고요. 성문에 보면 안주노스님 제작한 성문에 보면 104위 신중이 나와요. 우리 스님들이 요즘 대부분 불공기도 하는게 안주노스님이 만드신 성문에 보면서 비롯된게 거의 90% 이상 되는데요. 거기에 104위 신중이 나옵니다. 또 일반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음의 상에서 설법할 당시에 모여든 모든 신 화음 신중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설법을 듣고 불법의 귀를 해서 올바른 일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신중들을 우리는 호법선신 또는 화음 성중 호법 성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찌 보면 호법 성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중이라는 것이요. 주변에 살펴보면 어떤 분은 명예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금전이 원만하고 넉넉하고 어떤 분은 명예도 있고요. 어떤 분은 권력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각기 다른 요소 요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식을 하나 키우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요. 경찰서 가는 일도 있고요. 그러면 경찰서에 높은 사람 아시면 좀 더 낫지 않아요? 또 어디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학교에 교수님들하고 친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괜찮고요. 또 지역사회에 살다 보면 지역사회에 어떤 높은 관리직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잘 지내면 또 필요한 대로 써먹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으면 참 살기 힘든데 힘이 있으면 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힘들이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 그런 힘들. 신통묘용한 힘. 권력, 명예, 재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바로 신중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신중들이라 해서 신의 세계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어요. 그 당시의 신중인지 요즘의 신중은 그런 분들이 신중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도 신과 같은 그런 마음을 내면 신이 되고요. 또 신도 사람과 같은 마음을 내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힘이 부족할 때 힘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금전, 기술,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유가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돈독히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법을 옹호하면서 어때요? 신중들의 힘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신중들을 우상승배하듯이 섬기는 게 아니라 동료로서, 친구로서 예의를 갖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관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가족에서 부부 간이나 자식 또 이웃, 사촌들 간에 지켜야 할 어떤 예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의를 지키듯 신중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승불교가 발달이 되면서요. 일체 중생에 대한 구제가 강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 형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 형태가 생겨났는데요. 그 신앙 형태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토속신앙까지 불교신앙에, 불교 종교에 수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불법의 수호신으로 형성된 어떤 신중단, 또 칠성, 산신, 독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교는 아닌데 불교로 포용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중단에다 보면은요. 불법을 옹호하고 착한 그런 사람을 돕고자 발심한 그런 선신이 있고요. 또한 불자들을 돕고자 어떤 서원력으로 화신을 놔두신 그런 성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신중단에 모셔진 성현들이 보편적으로 지혜롭고 자비롭고 위력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불법을 배웠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불법을 배우시면 다 신이 되시는 거예요. 부처님 신을 섬겨서 신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신통자재한 마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뭐 신통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 신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자비와 어떤 위험을 갖추고 절법을 수호하고요. 또 착한 사람들을 가호하고요. 각자 어떤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하겠다는 그런 소원을 세웠고요. 또한 부처님께 부척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청하지 않아도 어떤 중생들이 어려움을 해결을 준다.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을 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에 대해서 어떤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요. 또 경의와 기원을 드리는 때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친구를 존경하고 우애를 돈독히 하는 그런 이치와 같이 불법을 옹호하는 같은 도반으로 쓰였던 예우인 것이지요. 신앙의 대사이나 우상 숭배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에 같이 다니는 분들을 도반이라고 하잖아요. 도반. 무슨 일을 하면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법의 도를 함께 터득하기 시작했다. 시작을 함께 했는데 이미 도를 반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도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 절에서 불법으로 같이 공부하게 된 친구들, 버부들 이런 것들을 도를 같이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시작이 반이니까 반은 했다. 그래서 도반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는 동료들 도반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위력막측, 신변난사 이렇게 나가는데 위력막측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과 기운을 좋게 만들고 신변난사다 하는 것은 신통묘용한 힘으로 어려운 일들을 없애주고 위도중생, 위도중생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또 번뇌를 기쁨으로 건너게 해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신중정근의 나무, 위력막측, 신변난사, 위도중생, 화음성중이라는 것은요. 모든 중생의 어떤 위험한 생각이나 행동들을 막아주고 신통묘용의 힘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건너주는 화음성중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부부와는 싸움을 했어요. 우리 보살님들 화가 나가지고 싸워서 친구로한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친구가 야, 요번 기회에 니 신랑 아주 버르장머리를 다 뜯어고 쳐 아주 그거 그래서 어디 살겠냐? 그러니까 아예 며칠 동안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집에 들어가지 마. 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속상하다고 마음 풀어준다고 이제 술을 같이 먹어요. 술을 같이 먹는데 집에서 싸우고 나온 보살은 불안하시지 않아요. 왜 안 불안하겠어요? 싸우고 뭐 속이 상해서 나왔다라고 하지만 신랑 문제도 있지만 또 자식들 생각해보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 돼 되니까 야,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들어가야 되겠다. 저녁때 돼서 가서 애기들 올 때도 되고 하니까 애기들 밥도 해놓고 신랑 올 때 됐으니까 싸우면 싸운 거고 나 밥 좀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고 들어갈라니까 굳이 그 친구가 어때요? 아, 요번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야, 세상 그렇게 살면 나 평생 힘들어? 괴롭다? 하면서 못 들어가게 잡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 친구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여요. 그게 악마입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어요. 그래놓고 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아주 이번 기회에 우리 저 바람이나 쐬로 어디 휙 가자. 나 못 갈 것 같아. 의리 없이 왜 그러냐.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의리가 없다는 것은 오르르의자 이치의자, 도리를의자 해서 옳은 도리를 의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의리가 있는 것이지 밥하지 말고 나랑 여행가자 하는 게 그건 의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행 가자는 사람이 의리가 없는 거죠. 옳은 도리를 하자고 못 가르치니까. 바로 그런 친구는 악마란 말이죠. 반면에 나 속이 상해서 못 살겠어. 하고 그러면 나가면 그 친구가 야, 나도 힘들 때 많아. 세상 살아보는데 뭐 옛날 어른들도 그랬고 많이 힘들지. 뭐 그런 거 안 겪고 사는 사람이 더 있냐. 신랑이 뭔가 힘들어하는 게 있는 모양이다. 야, 그럼 이럴 때 더 힘이 돼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사실 여자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가서 더 힘 좀 내게 하고 부정한 거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봐. 마음 풀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저녁 때 되는데 신랑 오기 전에 밥 해놓고 애들 오기 전에 그럼 깨끗이 청소라도 하고 있으면 신랑 들어오면서 마음이라도 변할 줄 아니니? 들어가서 빨리 해봐. 이런 친구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런 친구가 뭐예요? 신중이에요. 신중. 나쁜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해서 편안하게 올바른 삶의 방법을 이끌어주는 이 친구가 바로 신중이에요. 신이라 신중이라 해서 무슨 신이 와서 해주고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화음성중 해간명 사주인사 일념지 애민중생 여적자 시고하금 공격내 탄백 이렇게 나가는데요. 화음성중 해간명이라는 것은 화음성중의 지혜로움은 맑고 밝으며 사주인사 일념지는 번뇌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 생각에 지혜로 애민중생 여적자 슬프고 어려운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니 시고하금 공격내 자 이제 공경하여 이해를 드립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화음성중 해간명 사주인사 일념지 애민중생 여적자 시고하금 공격내다는 것은요. 화음성중의 맑고 밝은 지혜로 모든 번뇌와 모든 어려운 중생들을 편안히 해주시니 자 이제 공경하며 이해를 드려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예요. 신중이 여러분들 기도하면 환상으로 보이고 환청으로 들리고 내가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와서 잘되게 해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신이 아니라요. 주변에 어떤 능력이나 여건이 되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동료들이 알고 보면 전부 신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중들의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우리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지 않아요? 끼리끼리 대부분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더라고요. 절에 오시는 분들도요. 꼭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와요. 뭐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배우러 오시는 분들끼리 오고 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를 원하는 분들끼리 꼭 같이 어울려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신중들을 진짜 호법성중 훌륭한 성중들의 무리들과 어울렸으면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억도 세월에 덮인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마음도 많이 무뎌졌고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고통이 와도 언젠가는 그것은 지나갈 것이야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를 꼭 내 곁에 잡아놓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갈수록 알게 되고요. 주변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또한 잘못됐다. 고통이다. 이런 것도 저런 방법도 있겠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 하는 이런 입장을 갖다 보니까 또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에 대해서 많이 너그러워지는 그런 역량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기억 어떤 기억 위로 세월이 덮이면 우리는 지나간 날들이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혹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 머지않아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기 말이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때요?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그런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요.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에서 남겨주시면요. 제가 제필한 도서 가운데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리겠고요. 청주 지역 사시는 분들은요. 봉명동에 제가 관음산 자비정서라고 포교원을 냈어요.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하고 오후 7시에 여러분들 천수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들으실 분이 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서 서일봉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서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서 고맙습니다. 자비정서 자비정서 고맙습니다. 자비정서